우리의 퀸카 윤하가 주인공 34, 24, 34 완벽한 삶과 망 유난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네 어우, 준호채 왜 하필 남자 주인공을 혁주 너러 했다냐 아, 나 머리 좋은 여자는 완전 피곤한데 아무튼 준호 덕분에 나 완전 달아올랐잖아 혁주의 변태 같은 놈 너희들의 퀸카 윤하가 주인공 저 얼굴이 예쁘긴 뭐가 예쁘니 생긴 개미 성년자 관람 불가라네 우리들의 퀸카 너희들의 퀸카 윤하가 주인공 캬슘 34, 엉덩이 34, 완벽한 몸매지 완벽한 살이지 우리들의 퀸카 우리들의 퀸카 너희들의 퀸카 윤화가 주인공 윤화만 주인공 전교 1등이 저렇게 예뻐도 돼 저 얼굴이 예쁘긴 뭐가 예뻐 우리 윤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네 관람 불가라네 재능 생긴 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네 우리들의 퀸카 윤화가 주인공 주인님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주인님 나는 뜨거운 게 좋은데 셔츠 주인님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셔츠 주인님 아소 셔츠 주인님 웨이 웨이